회사에 지각해 혼나는 것이 두려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직장인의 황당한 행각이 전해져 논란입니다. 최근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동차 사고 났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직장인인 글쓴이 A씨는 전날 과음을 하는 바람에 아침에 늦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다음 날이 회사 상사와 출장을 가기로 약속된 날이었고, 지각이 두려웠던 A씨는 핑계를 생각해냈다는데요. 교통사고라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A씨는 사실 일정을 자주 펑크내서 회사에서 또 그러면 징계 내릴 거라 했다며, 차 사고 핑계로 못 간다고 하면 무사히 잘 지나갈 거라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급히 차를 몰고 나와 도로에서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낸 A씨. 차량 안에는 아주머니와 아이가 타고 있었고 살짝 접촉사고를 냈다는데요. 결국 차량 사고 소식을 들은 상사는 황당함을 표하며 먼저 출장을 떠났지만, 문제는 이후 보험 처리였습니다. A씨는 보험으로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 생각했지만, 보험사 측에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고의로 낸 사고임을 알게 되자, 보험 처리 불가라는 입장을 보인 건데요. A씨는 충돌한 차량이 고급 외제차라 대인됨을 합치면 몇 천쯤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보험 처리할 방법이 없겠냐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의로 사고 내놓고 보험금을 말하냐?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걸 사실대로 말했다는 것도 황당하다. 지각할 것 같으면 사과부터 해야지 그런 꼼수로 빠져나가려 하냐? 당당하게 보험 사기 치려고 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것은 보험 사기로 판단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